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야전문가께서 제공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무효표 130만 표 무효표 130만 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무효표 130만 표 이게 참 여러분들 대단한 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쳤지만 2020년도 4.15 총선에 무효표가 126만 표가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일한 방법으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어마어마한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그 무효표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번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122만 6천 표가 나왔습니다. 2024년도에 130만 9천 표가 나온 겁니다. 이 정도로 엄청난 여러분들 무효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무효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주 바쁜 분들 아니시면 오늘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무효표가 탄생한 배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울산 북구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울산 북구는 위조 투표지를 지역구에 8,638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 그러니까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윤종호 진보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습니다. 울산 북구 비례대표는 8,645표 거의 비슷하죠. 그거를 조국개혁당의 70% 더불어민주연합의 30%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가 있는데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선거를 조작합니다. 총선처럼 지역구 선거와 비례대표 선거가 동시가 시행될 때는 항상 지역구에 투입했던 만큼을 비례대표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 대원칙을 가지고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조작업무가 조작작업이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울산 북구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 몇 표 투입했습니까? 지역구도 1,569표 투입했고 더불당 후보한테 비례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1,569표를 투입한 겁니다. 관외 그다음에 여러분 관내 똑같습니다. 7,036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한 겁니다. 여러분들 딱 이해를 할 것 같으셨죠? 똑같이 투입한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상세히 보시죠. 이게 관외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관외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3,389표를 울산 북구에서 받았는데 4,958표로 올려준 겁니다. 1,569표만큼 투입한 거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관내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원래 1,8269표를 받았는데 7,036표를 더해가지고 2,500, 305표를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한 번 저녁에 말씀을 드린 거 이 사람들이 왜 비례대표에서 130만 표 정도 무효표가 나왔냐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 비례대표 최종결과표입니다. 거소선상 관외사전 국외부재자 관내사전 사전투표 총계 당일투표 총계 합계 그다음에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지 비중 그다음에 사전투표율 당일투표율 그리고 사전투표율 29.50% 여러분들 이 자료는 전부가 여러분 무슨 자료입니까 이 자료는 부풀리진 자료입니다. 선관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비례대표의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특징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무효표입니다. 무효표 이게 무효표입니다. 울산 북구의 비례대표의 무효표입니다. 무효표가 지역구에서 현저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811 마이너스 1587 마이너스 2398 여러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투표소에 가시게 되면 지역구 표 한 장 비례대표 표 한 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 선거인 수하고 비례대표의 선거인 수 지역구의 투표자 수하고 비례대표의 투표자 수가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전산 작업은 항상 대차 대조표와 마찬가지로 좌우가 일치해야 됩니다. 차변과 대변을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표 차이가 난 겁니다. 이만큼.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에 이만큼 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부분 비례대표가 더 적습니다.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표가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말로 하면 아구가 딱 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지만 모든 선거 조작의 기준점은 다 지역구 선거입니다. 지역구 선거만큼 비례대표에 투입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준점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역구 선거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보시기만 하더라도 이 무효표 숫자가 참 적습니다. 무효표가. 앞에는 비례대표는 1000단이었는데 지역구는 100단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지역구 선거에서는 표 불일치가 없습니다. 이게 왜 기준점이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278입니다. 1651로 뛰는 겁니다. 785 이게 사전투표 여러분들 무효투표 수화 785입니다. 785가 1621로 뻥튀기하는 겁니다. 지역구의 무효표 1260표 당일투표가 당일투표의 2857표를 뻥튀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지역구와 여기 보시죠 사전투표가 5만표입니다. 5만표 5만표 여기 보시게 되면 5만천표입니다. 5만천표 그 차이가 뭔가 하니까 여러분 여기에 811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개수가 조정되지 않는 표를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개수가 조정되지 않는 표를. 그래서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50%, 70%, 90%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를 제가 작성해봤으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북구 비례대표 선거 지역구 중심으로 개수 조정하다 전부를 무효표 처리하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비례대표의 득표수 총계입니다. 사전투표 5만표 당일투표 6만천표 합계 11만 2213표입니다. 이거하고 지역구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일치를. 얼추 같아야 되는 겁니다. 얼추 같아야 되는데 지역구가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811표가 남고 당일투표 같은 경우는 1587표가 남고 합계하면 2407표가 지역구가 많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통계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전부 다 어디에 더해버리는가 하니까 무효표에 더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일치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여기 B입니다. B. 그러니까 무효표 수가 숫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무려 50% 정도가 증가합니다. 50%가 1621에 811을 1621표로 나누면 되는 겁니다. 당일투표 그렇게 여기서도 이런 뭘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이 양반들이 당일투표도 만졌구나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당일투표도 조작을 한 것 같다는 거죠. 이거 하면서 당일투표 조작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270표가 발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계수 조정용으로 1587표가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 조정용하고 정상적인 무효표하고 합치게 되면 2857표가 되는 겁니다. 그럼 2857표는 정상적인 경우에 비해 가지고 얼마 늘었냐 55.5%가 늘어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비례대표가 130명까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인 수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 수 투표자 수를 전부 다 만지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전산작업을 종결하는 데 필요한 개수 조정작업이 이루어진 겁니다. 표가 이만큼 남아버린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뭡니까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아마도 이 표 가운데 대부분이 기표 도장을 찍지 않고 집어넣었을 겁니다. 이 표가 여러분들 거의 50% 됩니다. 50% 정상적인.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이게 아주 흥미로운 경우인데 이 b가 정상적인 상태의 무효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지역구 정상상태의 무효표 785표 비례대표 정상적인 상태의 무효표 810표 여러분 뭘 뜻합니까 비례대표는 종이도 길었기 때문에 무효표가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겁니다. 지역구 1260표 당일투표 1270표 오히려 이쪽은 당일투표 당일투표는 여러분들 더 많네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다. 통계가 위대한 것은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실제로 정직한 무효표 숫자는 지역구하고 비례대표의 차이가 안 납니다.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개수조정용으로 무효표가 투입된 겁니다. 어쨌든 이 811표가 1587표 2407표를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0으로 만들지 않으면 전산작업이 종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 전부를 다 어디에 포함한 거 아니까 무효표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역구에 비해서 비례대표 울산 북구에 비례대표 무효표가 왜 맞냐. 지역구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무효표가 맞냐. 바로 여기에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지역구 득표수와 비례대표 득표수 사이 격차를 맞추기 위해서 개수를 조정하기 위해서 막대한 양의 무효표를 집어넣어야 전산작업이 종결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작업 문제는 왜 발생하느냐. 전부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투표자 수 선거인 수 전부 데이터가 만져졌기 때문에 이런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이 격차를 어디다 퉁 쳐버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비례대표의 무효표로 증가시켜 여러분들 처리를 다하는 겁니다. 이게 비가 정상적인 무효표입니다. 이게 개수조정용 무효표입니다. a가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사이의 무효표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개수조정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냐. 무효표에서 비례대표에서 50%를 넘어서는 겁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발견인 겁니다. 제가 몇 분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내밀한 부분을 저는 이렇게 직접 데이터를 내가 로우 데이터를 만지지 않았기 때문에 놓쳤는데 제야 전문가가 상세하게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 주고 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비례대표의 130만 표가 발생했는데 이번만 조작한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그렇게 조작했구나. 그래서 122만 표가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10년 이상 지속됐고 최소한 2014년부터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의 부정선거 방법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다 여러분들 조작한 것이고 그냥 조작값을 몇 표로 할 거냐 3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거냐 4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거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2장당 1장을 집어넣을 거냐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